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박양각장 증권정보 함께한다 이데이온 휴마시스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거래 급등부를 켜고 있네요. 좀 들어볼까요? 휴마시스 그래도 지금 진단키트 중에서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젠이나 전체적으로 이전의 대장들이 직전 고점의 형성 때문에 굉장히 눌림목이 강하게 있다면 휴마시스는 그래도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을 내고 일단은 다 좋습니다. 시젠도 좋고 지금 SD바이오센터도 좋고 휴마시스 전체적으로 키트주들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단은 그래서 어제 장에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이 13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계약을 맺으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현금이 들어옵니다. 보통 연단위 계약을 많이 하는데 1300억이 3개월 만에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으로 수출이 바로바로 됐을 때 셀트리온이 미국 지사를 통해서 바로바로 공급이 됐는데 아무래도 주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쪽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60만 명 가까이 매일 나온다는 거는 적어도 검사 수가 몇 천만 명은 돼야지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소비되는 진단키트량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오미크론이 전체적으로 변이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많이 좀 퍼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다행인 거는 그래도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일단 검사 수가 아직 늘어났다는 거는 지금 진단키트 쪽에서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 기술적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장이 좀 좋았으면 충분히 15% 이상의 상승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강하게 음봉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지금 너무가 없습니다. 좋은 호재도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는 건 조금 시장이 좋았을 경우에는 정말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위로 더 갈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좀 안타깝다. 좋은 재료를 정말 가장 좋지 않을 때에 나옴으로써 조금 상승률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매물대를 조금이나마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적인 쇼티지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슈만시스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국내 진단키트 업체 중에 탑급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그 위치는 신고가까지는 한 번이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사실 신규 매수를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에도 워낙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 즉 이전에는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지만 만약에 슈마시스 충분히 공략 또한 가능한 자리고 앞으로 당분간 오미크론이 진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